김돌돌링 여기까지 들어갔네? 여보는 누군데야? 70 중후반 때 만났는데 아 벤지 뺏겼고 시작하자마자 솔져 솔져 형 왜 그게 내가 먼저 그거 한 줄 알았는데 뭐 아무렴 어때 두루두뚜루 경쟁전 첫 점수 50인데 평균인가요? 50정도가 평균이라 생각하면 돼요 50이 제일 많지 않나? 50대가? 51인가 52가 아마 가장 많이 붙네 지금 사람 나는 60대가 제일 많을 줄 알았어 원래 와 지바 원탱이야 아 나는 오늘 팀챗 안 갈래요 나 어때? 나만 가야지 아 아 나 그거임? 진지픽임? 요즘 팀챗 사는데 무서워 아이씨 아 나 진지픽임? 나 나 저번에 그거 2계정으로 돌리는데 메이 했다고 막 쌍욕하는 사람 뭔 마이크로 여보세요? 어 나 뭐 진짜 마이크로 쌍욕 들으면 기분 진짜 나쁠 것 같다 어 어차피 내 돈주는 이한테 주는 건다 이거 어 경상도 경상도 왜? 아니요 뭐 해보죠 뭐 원 어 어 아일바하고 자신 있게 골랐는데 안 해보죠 어 야 그래 미술 게임 미술 게임 누구 아나예요? 네 합나 왼쪽으로 들어와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코르비언 있음 리퍼 최애 아씨 아 리퍼 아 지금 들어가라 왜 탱커가 바뀌는거야 아 탱커가 원탱이에요 우리? 아 탱커가 원탱이에요 우리? 리바 빠짐 리바 최애 오 근데 아나 대박친구나봐 코르비언 코르비언 아 우리 원탱이구나 우리 B 어떻게 끌어요 원탱으로? 제 잡복으로 한 5명 따면은 뚫어주세요 하하하하 이거 지면 림타 왜요? 그나마 원탱했는데 아니 림이 잡복으로 오키를 못하면 림타시죠 림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지 얘를 들은거지 얘를 오키를 가요 오키 5명 5명 56이 상위 20에서 50%라고? 아니요 25%가 아니야 아니야 더 낮아 56 메인 나왔다 메인 나왔다 메인 나왔다 그렇게 높아 50% 그렇게 높아 50% 어? 어 저거에요 어 저거에요 아니 포탑 하나 따다니 뒤에 뒤에 리퍼 있어요 뒤에 리퍼 있어요 뒤에 리퍼 감싸줄게요 잡아요 잡아 잡아 디퍼부터 잡아 나이스 디퍼 왜 님때림? 무릎 하하 그런거 있잖아 왠지 디퍼하면은 표적이 큰 놈을 때리고 싶다는 고난할까 잘 맞아서 아 저 님 그거 아래요? 이거 여기 끝에 부분 볼스카야에 안 걸쳐지잖아요 점령지에 메이 거기 갔다 아 메이 거기쯤 가야 하하하 아 메이가 왜왜 점령했나 했더니 메이가 거기 있었어요? 메이가 거기 끝에 부분에 있어가지고 점령을 못했어 두두두두 아니 신캐 때문에 껄끄러운게 아니라 저격이라서 껄끄러운거야 맞아맞아 사실 신캐여서도 저격만 아니면 껄끄럽지 않았을걸요? 하필 저격이라서 신캐가 라인같이 막 광벽 치고 보호만 하는 애가 봐요 누가 욕하겠어 쿰착쿰착하면서 막 맞으면서 싸우는 캐릭이다 다 환영하지 아니면 솔더처럼 무난무난하게 총 쏘는 캐릭이다 막 이러면 완전 안하고 싶어 저격이라 문제인겁니다 저격이라 저격 아니어도 겐지처럼 못하면 티나는 애여 누가 하겠어요 잠시만 잠시만 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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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리잡아요 와보세요 예? 빨리 자리잡아요 자리 아.. 30초 남은 30초 남은 30초 저기에 공격까지 30초 그래도 이거 각이 가면 되지 않을까? 안에 루슈는 있어야지 아뇨 그래도 힐러 있잖아 아 제네하타 아 제네하타 딜러구나 차라리 원탱 쓰고 말지 누시 없이 탱크할 빠이 된장군님 초콜릿 5개 가봄 감사합니다 왼쪽 오른쪽 그거 나눠서 올라가 있어요 적팀 오른쪽으로 내가 가서 지원해줄게요 왼쪽으로 올라오면 봐줘요 바로 날라와서 방어매트릭스 안 켠다 싶고 A 과정을 수비하십시오 오른쪽에 사람 안올라가네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들어간다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위스턴 하나 원숭이 있네 위스턴 세대? 잘 빠졌다 알바였어 디바 왔다 왔다 2층 나왔다 2층 나왔다 2층 나왔다 2층 나왔다 아 근데 이 시바 2층 떨어졌다 인스턴 다운 위스턴 다운 위스턴 다운 위스턴 다운 이리와 이리와 위스턴 다운 옆에 솔져 내려가 솔져 오른쪽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솔져 바다운 왜 킬로 안되냐? 많이 넣었는데 아깝다 왼쪽으로 하나 뚫었다 리퍼 나왔어요? 조화한번부터 해 조화한번부터 왼쪽에 뭐하나있다 라인하이트 뽑아왔어요 저기 또 오른쪽으로 간다 아 드랍서비트 왜 쓴거야 저거? 드랍서비트 3 이구만 하실 건이 없는데? 루시오 다운 루시오 다운 막았어 이거 막았어 왠지 들어갈 때 쓰고 들어온 것이잖아 나이스 나인다운 나인다운 자리암마 왼쪽에 하나있다 왼쪽에 왼쪽에 거의 디바소리 나는데? 우리가 좀 왼쪽에 하나있어요 안녕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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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빙글빙글 돌아 어딨어? 박치기 잡았어요? 아 유산 마이크로 이렇게 무서워 누가 욕혀? 맨스키 맥크로이가 욕혀 거의 쉰거에요 적팀한테 욕해도 괜찮아 솔저한테 솔저 솔저한테 왼쪽으로 들어온다 왼쪽 왼쪽 미친간다 솔저님 그냥 빠져요 왼쪽 받아요 빨리 빠져 빨리 나 적팀에 뒤를 치고 있어 라인하이트 내려와 다운 먹었다 이 자식아 라인하이트 라인하이트 아직 살아있는데 저 팀? 얘 방벽 나 못들어요 혼자서 어딨는데 어딨는데 잡았어요 잡았어요 야 들어가서 막아 어? 나 없어요 육과 공 렌프 아 나 죽었다 자리야 최일 공 쏘야 될 것 같은데요? 대박 방어메트릭스 좀 빠질 때가 됐다랬어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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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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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메트릭스의 리퍼 궁 아주 너무 많아 제나타가 사냥 왜 항상 보이냐고? 사냥이 잘 돼서 원래 데미지가 150이었는데 이번에 200이 됐습니다 아 데미지 2체력 2체력 아직도 디바 유저 중에 지금 패치되고 나서 디바 유저 중에 아직도 머리 좀 풀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가더라 거슬리 노양심 나 지금 디바에 만족해요 방어메트릭스 이정도 너프했으면 진짜 땅을 막 땅을 들고 가야 돼 그냥 절을 해야돼 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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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위쪽에 리퍼 문양 빠졌다 문양 빠졌다 치오 계속 맥크리보단 양심적이다 이거 인정해야된 반조만은 멥크리가 양심없는 겁니다 제나타랑 지바와 도합이 진짜 잘 맞는것같아 윤흡 오른쪽이 둥간 실패 이거 재밌다 야 나이스 날라간다 오우 음 못잡았다 아쉽다 이거부터 이방파원 더 2속 버프요 아 피가 없어서 오우 아 뒤트레이서 솔직히 제일 좋아진건 맥크리 맞는거 같아 아니야 맥크리가 아 우리 기지 우리 기지 뒤에 리퍼 리퍼 하드카운터 디바 아 물론 같은 집이 있다는 가정 아 아 제기 아 그랬어 어 막았나 막았어? 원숭이는 나한테 주고 찔렛다 노래스레 야 근데 내 이메일 왜 알려준거야? 뭔데? 내 이메일 보내는거 아닌거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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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 안받고 있는데 하이라이트 주소 거기 아닌데 그래요? 뒤에 사운드 자꾸 들리는데 우리 걱정해 왼쪽 위 왼쪽 위 왼쪽 2층 그냥 구주가 달아가는거 파라있다 팔아 없어 리퍼네 진짜 파라 이쪽이 리퍼 겐지 겐지 누가 물어봐서 알루로였다고? 제 2메인은 빅헤드 033이고 하이라이트 받는건 키리 주소로 가고있어요 하이라이트 받는건 키리 주소고 제 2메인은 빅헤드 033 리바채 다운 리퍼 다운 어? 신고? 라인 저거 채임 라인 다운 리퍼 다운 리퍼 다운 내껄요 왜이리 끊긴다고 어? 아문난조각 최임드라이가 심하네 저 공있어요 왜요 뭔 실수했어요? 채스 누른다는데 키스 눌렀어 공쌌어요 그래서 점수하시나요 더 더 갔어 그래요 현지 키리가 하는거 아래 메일만 키리 이메일로 바꿔 내 이메일로 오니까 너무 많아 사주는 분 아니야 맞아요 분류 노예 텅글로 치킨 줬다고요 리퍼 뒤로 빠졌다 빨공 라인하트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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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파라 여기랬냐고 36킬 하나 불우와 있어요 일로와 겐지 일로와 겐지 일로와 겐지 파라 채임 다운 어디 그리 급하게 가시나 덩크랩 덩크랩 오 뭐야 저거 타고 가네 오 깜짝아 덩크랩 덩크랩 따올래요? 막아줄테니까 아냐 뒤에 뒤에 빠질 때 한 번 들어오는 것만 마운트 루시님 제가 먼저 공수게요 루시님 내가 왜 자폭을 쓰는지 알아 널 죽음이 위해선다 아 좋았어 아 주캐가 겐지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혹시 한 2분 정도 시간 줄 수 있어요? 네 다녀와요 대부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렉이 몇 판 돌리니까 더 심해진 느낌 이거 공공 지리겠다 다행 와 원택으로 이겼네 흐흐 흐흐흐흐흐 저거 뭐야 디펜시브 어시스트 어 뭐야 방어영동은 뭐지? 처치할때 치우고 붙여놨다 이런거 아 그런가? 매드시 딜보프 넣어서 그거 적어봤는거 아니었어? 아닌가? 잘 모르겠네